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 광명과 그리고 시형 일대를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놓고 그리고 투기를 했다 하는 의혹이 지금 1파 만포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LH 직원뿐만 아니라 광명시청 주택가 직원도 발표 전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놓았던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지금 LH 직원들 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면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광명 시형지구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신도시 발표 7개월 전에 땅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취재 결과 광명시청 소속의 50대 A씨는 주택가에 근무하던 작년 7월 광명시 가학동 입냐 793, 793 저구미터를 4억 3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A씨는 20대인, 20, 30대인 자녀 2명 등 일가족 4명 명의로 땅을 산 것입니다. A씨의 토지 매입 후 7개월 뒤인 지난 2월 정부는 광명시형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직원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땅 투기에 나선 것이다 하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런 식의 거래가 얼마나 많은지 정부 합동조사단이 의지를 갖고 색출해낼지 의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창화 광명시 부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포함해서 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9일부터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명시행에 앞서서 정부가 2018년부터 2019년 3기 신도시로 지정한 5개 지역에서도 정부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2018년 9월 73건에서 11월 달에는 336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1대의 333제곱미터는 그의 12월 19일 3기 신도시로 333만 제곱미터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왕숙 신도시가 속한 남양주시 토지 거래량은 2018년 9월 718건에서 11월 달에는 1019건으로 42%가 늘었습니다. 교산 신도시가 포함된 하남시도 역시 같은 해 9월 달에 235건에서 12월에는 447건으로 토지 거래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래가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특히 그린벨트 지구 이런 것인데 딴 거래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전에 갑자기 늘어난다는 것은 이 정보를 알고 미리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래는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향 부천 역시 발표 직전 토지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여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9.13 대책을 내고 3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거래량이 정부 발표 직전에 급등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내부 정보에 사전 유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교은 건국대 교수는 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 직전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다면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을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NH 직원들은 신도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도 LH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듣고 땅을 매입했을 수 있다고 한 전직 LH 고의 임원은 말했습니다. 산에 돌아다니는 풍문 누가 한 사람이 알고 땅을 샀으면 어디 어디가 괜찮더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면 거기 따라다 와서 땅을 산다. 지금 이게 LH가 이런 식으로 땅을 조성하거나 또는 그 과정에서 보상 매입 이런 절차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유망하다 또 어디가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가서 땅을 사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게 LH뿐만 아니라 지금 광명시청 공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따로 취재한 부분이 이랬는데 이게 공적인 기관에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아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이 알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더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명시청은 신도시 지정 전에도 LH가 지역 주민들과 개발 사업을 논의하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투기 지역에 연루된 직원들은 3기 신도시 지정이 아니어도 광명시청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2025년 이후에 민간개발에 따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형지구에서 불구해졌던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지금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선의 실무를 담당하는 LH와 지자체에서 사전정보가 유출된 듯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서는 LH 직원의 추가 투기 의혹이 나왔고 관할시청 공무원의 토지 매입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명시형에 앞서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5곳,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등 5곳에서도 정부 발표 직전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18년 9월 3기 신도시 지정을 처음 예고한 후에 전문가와 언론 동에서는 광명, 김포 등을 유력 후보지로 추측했지만 당시 1차 발표 결과는 아무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발표 직전까지 실제 검토하던 곳은 거의 언급이 안되고 빗나가서 신기하고 짜릿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토래 거래량 통계는 정부가 자랑한 철통 보완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9월 73건이던 인천 계양구 순수 토지 거래량은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그의 11월달에 336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계양구에서 영업 중인 한 공인중개사는 3년 전 늦갈부터 땅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한 두 달 후 신도시로 발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명시형시에서는 LH 직원이 사전정보를 활용해서 땅을 산 것으로 보이는 거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헌성 국민의힘 의원은 8일 LH 직원들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광명시 노원사동 그리고 옥길동 소재의 입냐와 전답 4건 모두 8,990조곱미터 약 2,700평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민병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투기 의혹 거래가 시흥시에 집중이 됐는데 광명시에서도 수상한 토지 매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헌성 의원실에 따르면 이 토지 거래에 관여한 사람 중에 4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고 그 중에 3명은 실제 LH 직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택지를 개발하고 또 공급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겼더니 먼저 자신들이 땅부터 사놔놓고 투기를 한 공기업 또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부동산 대책이 특정인들에게는 또 특정계층에게는 투기정보가 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공정과 반칙 또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해왔는데 또다시 이 현장을 바라보는 젊은이들 정말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 폐가망신시키겠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모두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이다. 지금 이 비난의 화살을 피해나가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투기까지 조사한다고 거래까지 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타기 하는 데다가 투기 적폐몰이를 통해서 다시 수세에 몰려있던 이 세력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관심은 부동산 폭등이나 투기 민생보다는 오로지 선거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을 보고 선거에 불리하니까 이걸 빨리 깨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정권까지 조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려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 내려간 공문을 보니까 자진해서 땅을 산 사람들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자기가 산 것을 자진신고하는 것. 그 자진신고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이나 광명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거기 투기자가 나왔다고 하면 직격탄을 맞을 텐데 가급적이면 거기 땅을 샀다고 신고하지 말아주렴 하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없는 조사다. 그래서 검찰이나 또는 감사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조사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